오늘도 포르투갈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WID 소식 이어갑니다. 개막 나흘째 청년뿐 아니라 성학대 피해자까지 만난 프란치스코 교황의 행보를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린아이를 살해하거나 유기할 경우에도 일반 사례, 유기죄로 처벌하는 형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됐습니다. 생명의 무게를 동등히 하고 강력한 처벌을 명시한 데 의의가 있지만 비슷한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무더위가 한창이지만 올 여름엔 기습적인 폭우에 전국 곳곳이 신음했습니다. 수혜로 고통받는 국민을 위해 전국 교구에서 마음을 모아 도움의 손길을 건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4일 금요일 CPBC 뉴스입니다. 전세계 젊은이들의 신앙대축제, 리스폰 세계 청년대회 WID의 열기가 갈수록 고조되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환영 행사에 참가한 모든 순례자들을 처음으로 만나서 용기를 북돋었습니다. 개막 나흘째를 맞은 WID 세계 청년대회 소식 오늘은 교황님의 행보를 중심으로 윤재선 기자와 오늘도 함께 알아봅니다. 윤재선 기자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WID 덕분에 자주 뵙습니다. 그렇네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대회에 참가한 청년 모두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났다고요. 현지 시간으로 어제 오후에 리스폰 마르케스트 폰발 광장에서 열린 환영 행사에서입니다. 휠체를 타고 광장 무대에 오른 교황은 운집한 청년들을 향해 손을 흔들어 보이면서 사도자의 친교를 표시했습니다. 광장을 가득 메운 순례자들은 환영의 물결을 잃었고요. 교황을 만난 순례자들의 얼굴은 기쁨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환영 행사는 22개 나라 예술가들로 이뤄진 앙상블 23회 공연과 함께 진행이 됐는데요. 공연이 끝나자 교황은 박수를 치면서 흐뭇한 표정을 지어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젊은이들이 교황에게 편지를 보내는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했는데요. 이번 세계 청년대회 참가국의 국기가 차례로 등장한 데 이어서 세계 청년대회 상징인 십자가와 성화도 무대로 올라올려졌습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 안에 화면이 보이고 있는데 프란치스코 교황님과 또 환영해주는 인파의 모습을 보니까 아, 정말 축제구나! 가늠이 됩니다. 교황은 청년들에게 어떤 메시지 전했나요? 네, 교황은 짧은 강화를 통해 우리는 우연히 여기 모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안아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자 매일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해서 함께 모인 청년들에게 주는 격려의 메시지라고 봐야 할 것 같죠? 교황은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듯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지닌 의문, 비밀, 사랑, 걱정 그리고 전 세계가 지닌 문제를 모두 주님께 맡기면 새롭고 놀라운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될 거라고 역사를 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의 기도 속 대화에서 여러분을 놀라게 하실 것이라며 우리 또한 서로의 이름을 불러주며 서로를 향한 사랑과 소중함을 상기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며 주님과 일치하자고 거듭 실천을 당부했습니다. 네, 오늘 좀 국내에서는 흉흉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프란체스코 교황의 서로를 향한 사랑과 소중함을 상기하자는 말씀이 더욱더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교황은 현지 시간으로 어제였죠? 오전에 포르투갈 가톨릭대학교를 방문했다는데 그 소식도 함께 들어볼까요? 네, 교황은 포르투갈 가톨릭대학생들과 관계자들을 만났는데요. 이 자리에서 교황은 주저하는 행정가가 되지 말고 꿈을 이루고자 행동하나 이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했습니다. 아울러서 이웃을 향한 봉사와 통합 생태 그리고 새로운 정치경제 형태에 관심을 두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이날 오후에는 포르투갈 주교단을 비롯한 교회의 관계자들도 만났는데요. 교황은 주교단과의 만남에서 교회가 걸어가야 할 길은 분명 쉽고 또 편한 길이 아니지만 교회는 편을 가르거나 나누지 않고 일외 모든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고 또 관계를 맺는 시노드의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네, 그리고 교황님께서 성악대 피해자들을 만나서 위로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들었는데 정말 바쁜 일정을 소화하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난 2일 저녁이었는데요. 주포르투갈 교황대사관에서 교회의 구성원들로부터 성악대를 당한 피해자 13명을 만나서 1시간가량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 전 공보실장은 언론에 공개한 성명에서 면담 후 교황은 교회의 구성원들에게 교회가 자행한 학대의 재앙에 맞서 싸우고 피해자들을 도울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이렇게 전했습니다. 교황은 공개된 자리에서도 교회의 구성원 전체가 성악대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청했는데요. 교황은 리스본의 한 수도원에서 현지 사제당과 전형 미사를 봉헌하며 오랜 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벌어진 교회 내 성추문들은 우리에게 겸손하게 계속 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절규에 귀 기울이는 것이 그 시작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네, 정말 전방위적으로 행보를 보이면서 어느 곳 하나 소외된 곳 없이 챙겨보시려는 교황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이야기들 전해주신 것 같습니다. 개막 나흘째를 맞은 리스본 세계 청년대회 소식 오늘도 윤재선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윤재선 기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가 최근 영화 사례죄, 영화 유기죄를 폐지하고 형량이 훨씬 높은 일반 사례와 유기죄로 처벌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영화 사례죄, 영화 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영하를 살해하거나 유기할 경우 일반 사례죄와 유기죄가 적용됩니다. 그동안 형법상 영화 사례죄의 형량은 일반 사례죄보다 낮았습니다. 일반 살인죄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영화 사례죄의 형량은 하한선이 없어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부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법을 개정한 것은 최근 수원 냉장고에서 영화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되는 등 영화의 생명권 보호에 심각한 공백이 드러나면서 지난 1953년 도입된 영화 사례죄가 시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영화 사례죄, 영화 유기죄 폐지에 대해서 환영하면서도 태아를 보호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서부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인권연대에 올린 글에서 직계존석에 대한 범죄를 폐련범죄로 보아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 성인의 보호 없이는 일순간도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영화를 사례하는 것 역시 폐련범죄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낙대죄에 대한 후속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서 교수는 현재 낙태는 불법도 합법도 아닌 상황으로 국회의 직무유기가 인부들을 위험한 낙태와 원치 않는 영화 출산, 영화 사례 유기로 내몰고 있다면서 국회는 하루빨리 공론화 과정을 거쳐 태아의 생명 보호와 인부의 자기결정권을 균형있게 보호할 낙대죄 균형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가톨릭 생명연구소 소장 박은호 신부는 영화 사례죄 폐지는 낙태를 하지 못해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 법을 빌미로 낙태를 보다 제도적으로 용이하게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고 낙태약의 판매를 허용하라는 압력이 커진다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영화보다 몇 줄 어린 타의 생명에 대해서는 이상할 정도로 무관심한데 출산을 전후로 아기의 생명 가치가 달라질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 이번 개정을 계기로 해서 태아의 생명 존중과 낙대죄 폐지에 대해 재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다른 전문가도 영화 사례죄 폐지로 아이를 낳은 후 살해하거나 버리면 과거보다 훨씬 중한 처벌을 받는 만큼 처벌을 원천적으로 피할 수 있는 낙태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날 수 있다면서 보완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에 함께 나누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부학교에서는 강한 처벌만으로는 영아의 생명을 보호하기에 충분치 않기에 인부들이 아기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용감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에 따른 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CPBC 이상도입니다. 지난 7월 중순 기습적인 폭우로 발생한 수혜 복구가 한창인데요. 가톨릭 교회가 수혜로 고통받는 신자들을 위해 나섰습니다. 전국 교구에서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중순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에서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가톨릭 교회 역시 수혜로 피해를 입은 가구 돕기에 두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전국 교구가 수혜 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곳은 안동 교구입니다. 경북 봉화 춘향 본당 신자 한 명이 산사태로 목숨을 잃었고 수덕자 농은 홍유한 선생의 묘가 있는 우곡성지 시설물도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수원 교구는 안동 교구에 5천만 원을, 대전 교구는 3천만 원을 긴급 지원했습니다. 서울대 교구 사재단도 경북 북부 수혜 피해 지역 지원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1,800만 원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재단법인 바보의 나눔도 안동 교구 사회복지회에 긴급 구호기금 8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서울대 교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역시 긴급 지원금 3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광주대 교구도 안동 교구 지원금으로 5천만 원을, 춘천 교구도 3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각 교구는 수혜 피해 신자를 면밀히 파악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구 내 각 본당에 공문을 보내 피해 파악에 나선 가톨릭 광주 사회복지위원회는 심의를 통해 피해 지역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전주 가톨릭 사회복지회와 전주교구 빈첸시오와 바오로에도 수혜로 피해를 본 가구에 2천만 원을 지원합니다. 아울러 수혜로 피해를 입은 이웃을 돕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교구 내 모든 본당에서 수혜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 헌금을 실시했습니다. 가장 피해가 심한 안동 교구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성지, 본당, 신자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지원했습니다. 교구는 지난달 30일 피해복구를 위한 2차 헌금도 진행했습니다. 안동 교구 사회복지회는 또 피해 규모를 조사해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선발하고 피해복구 비용과 생활비 등을 지원합니다. 청주교구도 사무처 주관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신자들의 피해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CPBC 김연정입니다. 청주교구가 내년도 주보 표지를 장식할 그림을 공모합니다. 공모 그림은 한국 성인들의 순교사화와 성지 혹은 성지성당을 스케치한 작품입니다. 순교사화는 성인전과 사료들을 통해 드러난 한국 성인들의 삶과 순교 이야기를 단편 혹은 시리즈로 구성해서 그린 그림이어야 합니다. 주보 크기에 맞추되 그림 도구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롭게 원하는 방법으로 출품할 수 있습니다. 제출 기한은 10월 1일까지입니다. 청주교구는 심사를 거쳐 선정된 작품을 11월 중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선정된 작품은 주별 표지로 사용되고 주보 일면에 작가 이름과 본당, 작품 소개글이 실립니다. 신청서류는 청주교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뒤 고화질 작품 파일과 함께 주보용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청주교구는 표지 그림을 통해 신앙 선조들의 발자취를 따르며 이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의 디지털 드로잉 작품들을 기대하고 환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요일마다 전해드리는 간추린 가톨릭 소식입니다. 포르투갈 리스폰에서 열린 세계 청년대회 WID 소식 저희 CPBC 뉴스에서도 상세히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 가톨릭 청년들의 축제인 만큼 오늘 간추린 가톨릭 소식은 가톨릭 청년들이 살피면 좋을 소식들로 꾸려봤습니다. 1박 2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 핫피정이 오는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장소는 과천 성모 영보수녀회 피정의 집으로 회비는 5만 5천원입니다. 수원교구 젊은이 기도 모임 열린 찬양 기도회가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진행됩니다. 기도회 장소는 제2대리구청으로 세례받은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을 참고하면 됩니다. 인천교구가 청년 1945 창작생활 성가제 참가 접수를 진행 중입니다. 마감은 오는 25일 금요일이며 참가를 원하는 청년은 참가국 음원과 악보, 개인이나 팀 사진 한 장, 실 연주 영상과 대표자의 교적 사본을 준비하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교구 청소년사목국 홈페이지나 블로그 내 공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지구 반대편에선 젊은이들의 신앙 대축제, 기쁜 축제의장이 진행 중이지만 오늘 전국 곳곳에선 흉기난동 소식이 들려왔죠. 흉흉한 소식에 한 주를 마무리하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서로에게 서로를 부탁하는 마음으로 안전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면서 오늘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